첫번째로 시작합니다 화이팅! 자, 오른쪽으로 화이팅! 왼쪽으로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화이팅.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인사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をチ00 إbringen miteinander제를お願いします 네, 這位成縣 Speaker Kevin 要練習での 本質は, とても助かり方々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おっとノブチンスング AND テガームの得意供を おっと importantly レオーには ・・・ がした! とても認められLBに 主こ13の聴いて そうですね そしてるわけですね 어떻게 된거에요? 아무래도 이제 희철이 형께서 사주신 데스크탑이 굉장히 큰 화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제가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에 빠져있는 그런 얘기가 된거 같습니다 음악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취미생활이 중요하거든요 어때요 취미생활 게임? 정말 게임은 저한테는 정말 순수하게 굉장히 즐길 수 있는 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스트레스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나는 게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게임을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게임을 너무 좋아서 다음 날 스케줄이 새벽에 계속 밤새가 될 수 있구요 엄마 몰래 예본적도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멋진 승부 도우윤정혁입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이 형의 센션 팀장님이요? 저희 팀장님 역시 저희 SM에 굉장한 선수인이신 신동혁이 형 저희가 오늘 우승혁을 쟁취하도록 터치 여쭤드리겠습니다 캐스팅하고 희철경 선수였지만 오늘 나의 팀장은 신동이다 그렇습니다 네 1일이 시작은 시절이지만 네 오늘 오늘 신동혁이 형이 저희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이거 승부잖아 네 승부잖아요 네 네 승부를 강하잖아 결국 오늘은 좀 자신은 없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팀장의 가이드를 이루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옆에 해보고 싶으시죠 네 요렇게 많아요 어 누구도 해보지는 않았어요 네 도전해보세요 해볼까요 요것도 승부입니다 승부인가요?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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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이크를 해주시고 공만 보여요 네 몸 좀 풀어 어깨 흔들리고 푸샥 좀 하고 네 그럼요 뭐 풀어야 돼 붙지 말라니까 그렇죠 네 네 어 송도에 세워면서 도겸 돌리러 자 하나님을 도겸 돌려 도겸 도겸 오우 오우 됐어 됐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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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을 낼 수 있어요 아 좋았어 아 아 좋았어 어 네 자 이제 도전하겠습니다 네 자 해버 들고 자 지금 괜찮아요 아 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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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준비 파이팅 포즈 포즈 좋아요 어 토르가 토르가 아 아 그래요 그래요 자 좋습니다 자 자 자 자 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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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잘 맞았어요 잘 맞았습니다 뚝뚝 올라갑니다 오우 팔 오우 아 좋습니다 아 아 괜찮아요 네 저거만 붙이고는 오우 잘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네 강워만 말씀해 주시고 네 맛있게 또 대응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도 어 저희가 좋은 선물을 해서 어 좀 더 순수하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